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생존기 3일차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어 러스트에서 이제 저희에게 아주 일용한 노동력을 줬던 우리 로스트니가 비카님이 추가됐구요 룬님 저 이렇게 4명에서 어 이제 생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죽일때 푸린노래를 같이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어 푸린 합창곡에 살인마들 푸린마들을 보게 되실겁니다 그래서 저희 족 이름은 이번에 푸린마족으로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카님 테너 부분 좀 맡아주세요 기대가 큽니다 학교에서 테너시라고 하네요 학교야 학원이야 학교야 학원이야 테너 학교입니다 룬님 학교야 학생 polity 학교 나와 형 yang 학교가 Saf Jake 학교가alsa 학교야체 학교야 학교는 학교야 공개 학교 학교 창만 들고 뛰어서 가서 그냥 걔네들 템 토할 때까지 죽여버리는 거야 우린 못 떨어뜨리고 아이템 안 떨어뜨리고 쟤 안 죽어 뭐하는 새끼야 진짜 빛카님 빛카님 어디서 싸웠어요? 쟤 바로 아래서요 그니까 어느쪽? 뒷문 앞문 뒷문 앞문 오른쪽 그 전망대를 아 그러면은 창을 열대에 찍었는데 안 죽는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다 안 나와 나이스 게이득 어 거기 루닝 앞에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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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으로 쭉 앞으로 쭉 오케오케 가자가자 앞에 사람 보이시죠 노란텍 어어어 쟤야? 쟤에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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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우우우 푸르르르르 푸린 푸우우 푸르르르르 제가 지금 도끼를 몇 대에 찍었는데 푸우우우우 푸르르르릐 푸르륵 아 쟤야 되살edaan 푸르륵 난 이 집을 떠나겠어 형 잘했죠 형 우리 내가 농장 좀 가져갈게 아 쟤 왜 안 죽었지? 캠프파이어 어디갔어? 아 여깄다 아 죽었어요? 아 죽였어 룬형이 그리고 내 인퍼머스는 올라가겄다 아 잠깐만 나 엄청 배고프네 지금 고기 굽고 있어 일로와 어디 어디 거기다 굽나 지금? 아까 전에 캠프파이어 어 알아라 알아라 보여 보여 어 보여? 어 야 야 야 나 다른 사람들이랑 있어 빨리빨리 나 구하러 와 나 구하러 와 나 여깄어 나 여깄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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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들고 돌진 앞으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나 바지 흘렸어 죽었어 나 바지 벗었어 아 그럴리 없어 왜 지렸어요 아 쟤네들 뭐야 당연히 우리 팀이겠지 나 총을 들고 있어 총 들고 있어 나 너무 놀아서 지졌어 어 잠깐만 앞에 거고 저게 잠시만 얘 창 들고 됐다 야 다 다 뛰어나 다 뛰어나와 여러분들 다 뛰어나 저걸 씨를껍지 가 옳지 나 앞으로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너 어디서 죽었어 어디서 죽었어 아 우리 뒷마당 바로 밑에 우리 뒷마당 바로 밑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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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창 들고 뛰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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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건데 야 세명이야 총 세명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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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어졌어 야 한번에 활용 모아서 가대 한번에 활용 모아서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아 룬형 죽었네 야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여기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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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흘렸어 뭐 흘렸다고? 깍 흘렸어 비싼건데 그거 뭘 뭘 흘려? 장갑 장갑 아이 괜찮아 아래 돌아래 돌아래 세 명이네 아 근데 왜 우리가 흘려? 어? 룬형님은 아까 재진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야 그냥 뽀러기야 이거 봐 한번 아 우리 화살 못만드지 만들어서 계속 만들면 돼 여기서 우와 저 여기 쏘는건가 지금? 아 쟤네들 싸운다 쟤네들 싸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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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역습이야 지금이야 지금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어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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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한 다섯명은 돼 보이는데 저기 아니야 아니야 동물이야 동물 아 그래요? 주만이 동물이에요 어 뒤엔 동물이야 뒤엔 동물 괜찮아 괜찮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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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들어 활들어 활드는 척하고 죽창으로 때린다 다들 화살 없을테니까 다 있는데? 길 건너있어 길 건너 길 건너 있어요 길 건너 무조건 따라가 무조건 후 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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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 아 작업대 쪽에 있어 작업대 쪽에 promoted 야 쏜다 쏜다 야 야 쏜다 어우 개같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는 옆을 시도하지 아니 왜 앞에 가는 애들 놔두고 나무우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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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즈..なんか 재미있어 난 끝까지 간다 나 타샘이나 괴롭혀 계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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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고 계속가는거야 문 닫고와 문 닫고와 어 달려 무조건 달려 무조건 달려 아하 미스지개누 끝까지 달려 끝까지 달려 개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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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 어디니? 잠깐만 어 아아어어어어어어 아하하하하 쟤네들 총알도 안 떨어지나? 총알 짐 못돌아가게 막아요 무조건 끝까지 끝까지 따라 바로 다 내려오세요 바로 다 내려오세요 다 내려와 다 내려와 그 레포 대 좀비처럼 가는길 막아 사람들 이이이이이 모호호호 테 이이이이 모호호 테 따라가죠 좀비모드야 개같은거 저깄다 저깄다 아직 안도망갔어 쟤네들 아직 안도망갔어 저.. 우리..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파이링. 우리 팀. 파이링해. 형 지금 해. 형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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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지금 따라와야 해. 어 그럼? 이 모 탭 야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마이크 쓰지 마. 지금 마이크 쓰지 마. 아니 왜 니가 말하고 날 죽여. 아 몰래 가고 있었는데. 아 늙일 수 있었는데. 아니 쟤네들 왜 나를 죽이지. 이 칼을 빼고 다 죽었어. 아니 쟤네들 왜 나를 죽이지. 이해가 안 되네. 멧돼지가 더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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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계속 가 끝까지 가 알려주는거야 의지를 알려주는거야 되든 안되든 우리가 이만큼 어? 계속 덤빈다는거 쉽지 않다라는걸 쟤 도망간다 따라가 따라가 이제 총알 없을까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무한축후염에 가는겁니다 건너편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사슴 쩝쩝거려 느끼시러워 가자 가자 쟤 다들 따라가는 사람 다 죽었죠 아 지금 따라가 없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간다 나 그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간다 오케이 오케이 줄줄인가? 줄줄이 가자 줄줄이 가 쟤네 두명이잖아 지금 그치 그래그래 활 쏘고 활 쏘면서 견제해요 나무 뒤에 숨어 나무 뒤에 활 쏘는 사람 누구에요? 아 나 나 어 오케이 오케이 저희중에 활 사라진 노스밖에 없 눈이 밖에 없어요 아 사슴 쩝쩝거려 아 잠깐만 근데 활을 안 화산 안 떨어뜨려? 아니 떨어뜨리지 근데 어떻게 또 만들었지? 작업대 철이랑 나무도 만들었기 때문에 철 하나에 나무 사삭기면 열빨이잖아 철 하나에 나무 사삭기면 열빨이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사라졌는데? 그럴리 없어요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오른쪽 왼쪽 길이 쉬워보이는데? 그냥 두명씩 나눠서 가요 아 나 정면 정면? 정면? 그래 정면으로 가자 왜냐면 정면이면 계속 올라가니까 상대가 어딨는지라도 볼거 아냐 지금 산타고 있는게 우리팀이죠? 어 우리팀이야 아 놓친 핀인데 아 갔나 차다 왼쪽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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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한번 방송보고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따라오시고 계속 달리다보면 돌 큰 기둥 나오는 거기서 오른쪽이구요 쟤네들은 집으로 가는거네 100% 뒤에 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피카님 붙었구요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계속 가 계속 가 홀탐 벗고 가방만 들고 있어 룬형이야 룬형 나 일부러 옷 벗고 왔어 아 그래 이룰거 없이 가는게 제일 좋아 너는 듣고 있는가 나 일부러 신발만 신고 왔어 쟤네들 뭐 어딨어 없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데 아까 전에 저 위에 집인가 위에 집 저 위에 큰 집 있네 앞에 두 명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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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산쪽에 한 명 두 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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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쟨다 우리 쟨다 우리 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야 쟤네 총 엄청 쏜다 총알 보충했네 나무 뒤로 숨어 나무 뒤로 숨어 나무 뒤로 어 뭐야 야 야 거기 말고 딴 데 됐어 오른쪽에 됐어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됐어 죽었어? 아 이런 오른쪽에 못 봤어? 어 airports 자 Fuuck 왓 어 나 뒤로 적금 성공 아 비켰다 왜왜왜왜ods 아 GO AF다 아 렉이다 reduces 다 죽이네 총 한 개만 있으면 저거 약살할수 있구나 총 한 개만 있으면 약살할수 있구나 저의 kon frag 주님께기 왤옳 Raven Alright 어야 пе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흰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요? 우리집 와서 오른쪽 가운데 아 또가요? 아... 야 쟤네 집 찾아내 쟤네 집 찾아서 반드시 죽일거야 개같은거 테이큰 찍어 용성하죠 앞에와가지고 널 반드시 찾아낼거야 그리고 죽일거야 반드시 개같은거 테이큰 한번 찍어 개자식들 이거 우린 이렇게까지 농락이 끼다니 이거는 절대 봐줄 수 없어 끝까지 갔나 총알이 근데 반드시가 정말 쉬우니까 아 쟤네 진짜 그래도 총알을 몇백받이 들고다니나 엄청 시원하게 쏘던데 저 혼자 가고있지? 나 혼자 가고있지 그 아치형 아치형 돌로와 아치형 돌로 아 아치형으로 아 아치형 돌쪽에 있어? 어 나도 글로 가야겠다 로스트님 네 잘오고있어요 지금 룬님 뒤쫓아오고있어요 오케이 로스트님 뒤쫓아오고있죠 아치형 우리가 못이기더라도 쟤네 집까지는 알아내자 그 앞에 큰집이 쟤네집인거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음에 쟤네집 없애버리기 네네 거기서 쪼고있는거 보니까 그 집이 많은거 같아요 하아 집앞에 큰적을 돋네 사왔다 여기다 큰적이 두기나 있네 산 너머 산이네요 지금 보여요 아까 내가 해밀 때 봤던 그집이네 아까 집에 채굴기 달려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그집이에요 저집이 그러면 굉장히 잘사는편이네 저거 지금 옆에있는 저 큰건물이 채굴기에요 우리가 과연 저 안에 채굴기도 있어요 안에 안에 위에 오른걸까요? 허 너무 큰 상대를 건드린게 아닌가 걔네들 집이 확실하단 얘기지 그게 와아 뭐야 저거야? 저 큰건물하는 채굴기도 있어요 저 언덕 위에다가? 이게 레알 우가우가 우가부간가 우리는? 우리가 우가부간 야 쟤네들 무슨 저기다 학교 세웠네 저기 대학교 강의실 있을거 같지않아 저기 개같은것들 산까까가지고 만든 학교 같잖아 원래 대학교 그러거든 저 엄청나게 큰 놈들이네 하핳 하핳 크핳 그래서 총을 막설수있는것같애 최고기가 있으니까 오오오오 야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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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움이 안돼 이거 싸움이 안돼 여옆에 매복해있었어 싸움이 돼 와 잠깐만 야 비카님, 룬님, 로스트리 다 죽었어 역시 재갈량? 이것들 매복하고 오셨어 개쩌네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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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사는게 어떨까요? 제발 아 또 가는거야? 또 가는거야 또 가는거야 모르겠다 나도 가자 아유 아 쟤네들 아까 거기는 안가는데 더 멀리 가는데 다 죽이는데요?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죽이는데? 저 주변에 있는 애들? 어 야 여기 저기 아니야? 얘네들 여기 집 아닌거 같은데? 아닌척 하는거 아니야? 아닌척? 그러면 우리 죽이고 그냥 갔었어야지 계속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 다른데로 가거든 다른 애들 철로 가는거 아니야? 저기 그 서버의 씹새끼네 저 한번 죽여야겠는데 가자 우리가 한번 정화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화해야 합니다 시체 끌기로 총알 다쓰게 한 다음에 죽이자 잃을거 없이 가 잃을거 없이 가가지고 한명만 죽여보자 진짜 지금 그러면 지금 보게 되요? 마모님이? 예 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큰집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 얘네들 떠난거 같다 아 없어? 어 생각보다 멀리 갔나본데 안돼 어 너 죽었지 난 안죽었지 그래? 난 죽는거 지켜봤지 무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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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따라간거야? 죽는거 지켜봤어 어? 무서웠어 못따라간거야? 아니 누가 봐도 죽는걸 그걸 들이대더라고 뭐 흠 흠 아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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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아냐 근데 쟤네 무슨 자원 캐는 애들이 있네 걔라도 죽이죠 그럴까? 꽝돼지 어 나 쟤라도 죽이고 갈게 어 나 갑자기 애들 걸린다 어 뭐야 왜이렇게 갑자기 버벌겨 앞에 누구지? 빨갱이버는 느낌? 지지지지지지지 어 지지지지지 어 여러 명 있네 기지배 기지배 니가 기지배야? 어 둘이 같은팀인가? 오쒤 어... Sab 이거 어떻게 말을 하기가 애매해 나 너무 멀리 왔어 그냥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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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나쁜 자식들 죽였어요 죽, 죽였어요. 오케이. 으야! 어, 활 재생? 마부자이 살아있네. 활, 활 여기 50개 있어요. 드릴게요. 끊기세요.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나, 나 구하러 와, 나 구하러 와! 나 구하러 가! 나 구하러 와! 나, 나 집으로 갈게! 나 구하러 와! 집에 들어가세요.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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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700m! 아까, 아까 거기, 아까 걔네들 거기 넘어서 갔어. 집에 그, 대형 대학교 오른쪽으로 갔어. 아, 오케이, 알았어. 걔네 집 오는 쪽으로. 와, 나 갑자기 화면 뚝뚝뚝 끊겨. 저번에 너 마무리기가 그랬던 것처럼.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아, 안 돼. 안 돼, 형. 제발 지금 그러지 마. 오, 미쳤어. 나 오피컴 사두렸잖아. 나 오피컴 사두렸잖아. 아... 련님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참아요. 아, 이걸로, 이걸로 화면 가야겠다. S, X가 따라오고 있어, 나 지금. 네? S, X. 야, 너, 니가 어딘지 모르겠어, 마부다. 도로가, 도로는 보여, 도로? 형, 아치형, 아치형으로 갈게, 아치형.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 아치형으로 갈게, 아치형으로. 어, 어어, 렉 걸렸다, 순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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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렉 지렸 지금. 어, 형, 아치형 거의 나왔어. 어, 잠깐만. 재접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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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우와, 나 미쳤어, 화면. 빨리 재접해, 빨리 재접해. 괜찮으니까 재접해. 나 기다릴게. 나, 생각해보니까, 사람을 죽였네. 아이고. 아, 나 화면 돌아온다, 화면 돌아온다, 화면 돌아온다. 나, 사람을 죽여버렸네. 잘했어, 잘했어. 어, 미치겠네. 저 1층에 있거든요. 아니, 저, 아치 바로 아래. 여러분들, 지금 다 아치로 오시구요. 나 얘한테 죽고, 뭐야. 아, 걔 갔다. 갔어요? 어, 여기까지. 아, 저, 저 바닥에 있네, 쟤. 따라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디가 제우스야, 활없어. 제우스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아, 그리스룸아. 아, 그건 아는데. 제가 무식하진 않고요. 어, SX 왔어, SX 왔어. 아, 얘네 둘이 죽이러 왔는데, 둘이 죽이러 왔어. 어,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저요, 저요, 지원군.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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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군. 뒤돌아, 싸워야지. 그렇지. 아니, 지원군이 아니잖아. 젠데요? 다른 사람 있어. 무슨 상황인 거지, 저기. 야, 미안해. 한 명 내가 더 붙였다. 아, 제가 뒤에, 뒤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비카님, 비카몽 가라. 비, 가라, 비카몽. 가라. 그렇지. 파이 쏩니다, 잠깐만. 잠깐만, 저 파밍하지 마, 파밍하지 마. 가라, 비카몽 가라. 옆에,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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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 광주란 새끼 누구야. 이 미친놈이야. 하하하. 가라. 가라, 비카몽. 비카, 비카. 뭐야. 비카님 한 명 남았어, 한 명. 한 명,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어, 여기. 이쪽에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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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명, 두 명. 가능하나? 내 텐 건들지 마. 가능하나? 가능하나, 비카? 여기 SX, 여기 왼쪽, 왼쪽.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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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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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싫어. 얘, 나, 얘 너무 죽이고 싶어, 근데. 근데, 3명. 어디 있고 있는 사람 3명인데? 깨갓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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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먹고 있네, 미친놈이. 아, 렉먹었네. 아, 저 텐 먹고 간다. 텐 먹고 간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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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누가 총을 쏴. 비카님, 비카님, 뒤돌아요. 그냥, 얘 죽여, 얘. 비카님. 네? 열심히 죽이고 있는데, 누구까지 죽일게 하는데. 야, 이 자식아. 아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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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미친, 총, 총. 깨야겠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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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나, 나, 갑자기 내 캐릭터 다, 내 캐릭터 죽어 있었어. 엥? 죽어 있었어. 아, 이거 상원이가 짧아, 창이 이렇게. 어, 뭐지? 미친, 총, 미친. 어디, 어디, 어디. 비카님, 어디. 저, 아치 아래요. 아치 아래요, 오케이. 주님이 튕기셨던 곳. 쟤, 쟤 피 없다.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 쟤 피 없어요, 쟤. 아니, 왜, 아. 하, 왜 튕기했는데, 왜 죽어 있었어. 그러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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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룬님 쫓아졌다. 나 땜 받았다. 어, 어, 어! 잡았다! 착iverso 잡았어! 어디서? 쿠ibil콩장 쿠니 쿠 Beach 쿠 암터 후 플로우 캔터 캔터 전쟁에 이제 보니까 우리 잘 싸우네 우리가 지는 애들은 총 밖에 없는거야 아 죽었어 아아 빨리 가 쟤 죽이면 총먹을수도 있다 우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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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먹으러 가자 너무 힘들다 쟤가 총쌌어요 비카님? 아니 쟤는 아니 누가 문 들고 왔어 잠깐만 뭐야 아니구나 아니 아니 지금 싸우고 있는 편인데 밥먹어야 돼 밥먹어야 돼 아 죽었어 뭐야 쟤가 총 들고 있는 앤가? 아뇨 아뇨 아이디 말해주실래요 누가 총 들고 있지? 하트 아치 바로 밑에였어요? 아치 바로 밑에 옆에 평원쪽 평원쪽? 와 뭐야 저 집에 불 들어왔다 앞집에 총소리 총소리 뭐야 와 야 집에서 총 쏜다 집에서 집에도 총 쏜고 있고 우리는 밖에서 우리끼리 싸고 있고 아 총 하나만 딱 먹을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지금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데 도로가 위에 마무리 너야? 어 나야 나 아치쪽으로 가고 있거든 어디로 갈까 나 너 찾았어 어 저기 멀리서 불빛 보이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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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점프 점프 여기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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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아치로 오세요 아치로 와 아 저기 저기 우리 캠프파이어 가자 캠프파이어 지지지다 나이스 죽였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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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있어 총? 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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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 있어보인다 쟤 좀 있어보여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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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로스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나도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어 죄책감이 너무 많이 늘어 그딴가 없어 아까 비카님 정말 잘 싸우셨어 저 죽으면 이번에 템 엄청 많이 떴을걸요 이게 리니지랑 비슷한거구나 아핰 낚시당했어 아.. 아.. 저 개같은거 저거.. 아.. 자 왔다! 나이스! 총 쏴. 총 쏴. 총 쏴. 형 형 형 형 형 형 그냥 그거만 먹고 나와. 내 템 먹고 나와. 내 템 먹고. 야 내 템 먹고 다 이제 복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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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힘드네. 아 저거 뭐야 저 뛰어가는 거 누구야? 아 저거 낙사해야겠다. 아치형 앞에 저 사랑해요 연애가 준게 어 4네 어 SG다 SG 죽이자 어디에요 거기 저 아치쪽에 있어요 아치 아래 어 내가 체력 없어서 잡았다 그렇지 나이스 아 SX네 이제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여기 평정한거야 총만 빼고는 그치? 어 그냥 평온에 깡팽 어 우리가 총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총을 먹어야 돼 그런김에서 이제 다 집에 들어오시구요 카밍갑시다 야 SX나갔다 제우스랑 다 나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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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이공기야 공기가 맑아지잖아 아유 좋아하지 쟤네들 다 내가 나 괴롭혔던 애들이거든 내가 끌고와가지고 쟤네들 게임 접게했다 그치 아 이렇게 제가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또 한격을 또 한 명 또 두 명에게 만들어 줬네 게임에 또 재미를 떨어뜨렸잖아 내가 모범시민 응 저기 앞에 핫살린이는 계속 죽네 우리한테 죽고 쟤네한테 죽고 저희 그 배 구경하러 갑시다 난파선 있다메요 어.. 있어요 난파선도 있어요? 어 난파선 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 항공모함 거기 파밍존인데 거기 가가지고 파밍좀 합시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지금 그 템 떨굴 확률이 50%입니다 뭘 나 너 인퍼머스 장난 아니야 지금 미쳤어 3분의 1 샀어 3분의 1 이거 나갔다 들어.. 아니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시간이 없어져 지나치나 없어져요 다시 4분 지내 와우 집 앞에 나무 캐고 있는거 누구야? 어 어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계속 자살하거나 그러면은 낮아질 거야 아 네 집 앞에서는 자살해 그러면 템 떨궈뜨려도 우리가 먹으면 되지 집 안에서 그냥 자살하면 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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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저 죽여주세요 아니 F1번 누르고 그냥 킬하면 돼 F1번 누르고 킬 아 맞다 맞다 근데 대신 살아나는 시간 점점점 길어져 안할래요 흐흐흐흐흐 엄청 길어져? 어 안할래요 10초 20 몇 초 30 몇 초 이렇게 계속 올라가 아니 뭐 이제 누가 한 명 단체로 죽여 그냥 그 사람 높아지게 나머지는 구원 받고 아 우리집 앞에 제가 죽인게 낫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 깨달았다 대학교가 하나 있다라는걸 나 저녁에 우리 그게 없네 뭐 고기 굽는 데가 왜 여기 있지 응 고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아 나 서버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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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요? 튕겼다 지금 아 나 진짜 아 그러네 서버렉 좀 있네 고기 또 탄다 고기 딴다 고기 딴다 고기 딴다 고기 타면 안돼 고기 넣었어? 어 아 졸졌다 뒷문도 닫으셔야 되지 않나 이거? 열어놔 이거 문 계속 누르지 마요 고기 뺐어요 고기 뺐어요 서버 초기화된 김에 안 되겠구나 고기ide 아 지금 로스트님 빼고는 서버 이상해진건가요? Corinth